제형하고 색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작나무, 메이크프렘, 1등. 진짜 고위인데. 여러분 안녕. 약속했던 대로 올영 랭킹템의 톤업 선크림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제품들 참 많았고 많이들 봐주셨는데 아마 궁금하셨던 제품 많으실 거예요. 내논내산 찐 리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랭킹템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매니아층이 탄탄한 입소문템입니다. 신상이라서 많이들 주문을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톤업 크림이 있고 톤업 선크림이 있고 썬베이스가 있잖아요. 톤업 크림은 톤업이 주고 선크림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톤업 선크림은 선크림 기능이 반드시 있으면서 톤업이 돼야 되는 거고 썬베이스는 화장이 잘 먹으면서 썬 기능까지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 이게 참 복잡한 세계관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카테고리는 톤업 선크림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톤업 선크림의 모든 걸 다 기대하거든요. 선크림으로 써도 되고 톤업 크림으로도 되고 베이스 화잘 먹으러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준이 높을까요? 출발! 올령에서 톤업 선크림으로 1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친구 라운드렛 자작나무 수분 톤업 선크림부터 바로 리뷰해 볼게요. 혼합 자체로 되어 있고 SPF 50 플러스의 PA 뽀뽀입니다. 혼합 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만을 모았기 때문에 제형이 톤업 선크림으로 적당한 게 많죠. 핑크지만 베이지가 살짝 섞였네요. 수분감과 유분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와 발림성 너무 좋은데 톤업이 되는데 혹시 자작나무 기본은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10초가 흐르잖아요. 톤업도 광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톤업 기능이 강하진 않아요. 땀이 났을 때 녹아내리는 그런 제형? 다크닝이 좀 있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 그 첫인상과 끝인상이 굉장히 달랐던 제품이었습니다. 1위라서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비슷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3번을 똑같은 날 똑같은 베이스를 깔고 해봤어요. 똑같이 따가워요. 눈이 따가운 게 아니라 얼굴이 따가워요. 처음에는 내 컨디션이 안 좋나 싶었고 두 번째는 베이스가 안 좋나 싶었고 세 번째는 여전히 그렇길래 이 제품은 좀 따가운 제품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랭킴템 북민템 1등템도 케바케다. 톤업 선크림으로서는 아쉬웠습니다. 누구는 백탁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톤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기준을 누가 세워주는 거죠? 본인이 세우는 거죠. 제가 한번 세워볼까요? 치아가 누래 보이면 백탁 안 누래 보이면 톤업이다. 바뀌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 랭킴템에 늘 있는 제품입니다. 메이크프렘 수딩 핑크톤업 선크림이에요. 논나노 무기자차 입니다. SPF 50 플러스 PA4F 나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남는 우려가 덜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쿨톤에 맞는 핑크빛인데 톤업 선크림은 컬러감도 중요하죠. 오 부드럽네. 오 발림성 무기자차인데 너무 좋은데 반톤이 업되면서 광이 예쁘게 싹 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컬러감이 투명해요. 맑고 투명하게 올라오는 게 정말 좋은 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제품이 딱 그랬습니다. 광이 나기 때문에 지성피부분들은 광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이 유분광이 있고 덮어주는 랩핑광 같은 느낌의 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로 랩핑광이. 나중에 산뜻해지면서 랩핑광처럼 빤빤해진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마지막 마무리감도 깔끔했습니다. 화장하고 궁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서 쿠션이라든지 파데를 발랐을 때 톤을 어느 정도 업 시켜주기 때문에 썬베이스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 톤업 선크림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메이크프레임 제품 제가 선크림 리뷰하면서 수분자차인가요? 그거 엄청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아 메이크프레임은 무기자차 맛집인 것 같아요. 무기자차를 잘하네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맑고 투명한 산뜻한 핑크톤업 구달 유기자차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서 구달 무기자차로 넘어갔다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톤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넘어온 사람.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수분 톤업 선크림 SPF 50 플러스의 PA 뽀뿌리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SPF 50 플러스의 PA 뽀뿌리이고 자외선 차단도 다 테스트를 받더라고요. 코납 자차입니다. 밝은 로지한 컬러 정도 혼합조차의 발림성 유분감이 좀 있습니다. 정말 소프트하게 마무리감이 딱 되면서 약간 보정 정도 되면서 반톤업은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톤업을 더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바르려고 하는 순간 때처럼 밀리면서 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너무 양을 많이 발랐나? 개미 눈물만큼 한번 발라봤어요. 그렇게 보면 진짜 소용이 없잖아요. 톤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려서 발라봤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단독으로서도 좀 밀려요. 사용감은 괜찮았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다. 매니아층이 탄탄한 입소문템입니다. 더마 제품이 많네요. 그중에서도 역시 한국 더마는 에스트라. 에스트라 더마 UV 레드 진정 톤업 선크림 SPF 50 플러스의 PA 뽀풀입니다. 주황 살구빛이 살짝 감도는 컬러죠. 놀랍게도 톤업 선크림을 보면 색깔과 패키지 색깔이 똑같습니다. 혼합 자체의 발림성 되게 얇게 발리고 유분감 있게 발려서 발림성은 좋아요. 이게 뻑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뻑뻑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톤업이 확실히 되는 제품을 원해하신다면 이 제품 고르시면 차이가 날 정도로 톤업이 되니까 한 0.7톤업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가면서 약간 반톤으로 줄어드긴 합니다. 컬러감이 맑고 산뜻하고 투명하고 이런 컬러감은 아니에요. 유분감이 좀 있어요. 원래 에스즈라 무기자차 제가 리뷰할 때 너무 뽀송해져서 나중에는 속건조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유분감이 무기자차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있으면 유분감이 살짝 사라지긴 하는데 무기자차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편이었다. 지성표 분들은 여름에 쓰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을 겨울엔 또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감도 싹 사라지면서 픽싱이 딱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밀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클렌징을 2차로 잘 해주셔야 되고 제형이 얇고 밀착이 되니 피부에 각질이 약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들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톤업 크림이 그래요. 산화철 같은 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질 정리를 해주고 피부가 맨돌맨돌한 상태여야지만 잘 먹습니다. 파운데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화장궁합도 무난했어요. 찰떡! 뭐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무난했어요. 톤업도 무난했어요. 피부의 편안함도 음 무난했어요. 그래서 무난 무난 무난했어요. 무난한 톤업 덩 크림. 라로슈포즈의 B5 시카 블라스트 밤 재생크림은 너무 유명한데 속건조가 너무 심했어요. 그 유명한 라로슈포즈의 로지 톤업 크림. 진짜 속건조가 너무 심했어요. 다른 거 비해서도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재생크림도 로지 톤업도 다 다 카드에 다 좋다고 진짜 하는 건데 진짜. 왜 나만 그렇지? 라고 리뷰를 했더니 이제야 저 유튜브로 봤어요. 댓글에 맞아요. 저도 속건조 너무 심해서 못쓰는데 왜 다들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물론 개인차 있음. 근데 이 제품이요. 대학병원에서 기미, 잡티 뭐 이런 것들 치료하고 나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크림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는 제품입니다. SPF50의 PA4P입니다. 자외선 차단지수로 한참 논란이 있을 때도 정말 몇 안 되게 살아남은 제품이에요. 자외선 차단은 확실하게 됩니다. 컬러감이 파데 프리하는 톤업 선크림 느낌? BB크림? 오히려 파운데이션?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폰업 자체입니다.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으면 텁텁하고 좀 무겁게 발리거든요. 근데 정말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요. 발림성 너무 좋네요. 컬러감 예술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톤이 맑은 톤을 살려주면서도 고급스럽게 톤업이 돼요.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광을 뿜어내주면서 피부 결을 보정해줘요. 시간이 지나도 유분감은 좀 있는 편이라서 지성 피부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니까 쓰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름 종이를 한 번 딱 해서 떼내면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 화장 궁합도 괜찮은 편이에요. 쿠션을 발라도 예쁜 광이 나고 파데를 발라도 예쁜 광이 나고 특히 매트한 쿠션 같은 경우는 궁합이 괜찮았습니다. 성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루슈퍼제가 그닥 착하지 않습니다.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다면 비추고 해골바가지에 푼 물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가 더 해골물이야? 몰랐을 땐 되게 괜찮아. 라루슈퍼제곱 대학병원에서도 막 쓴대. 막 쓰다가 성을 받는데 그래서 민감 지성피부는 비추 다크닝이 있는 건성피부에 추천을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닥터올가의 킨네이처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크림입니다.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낯설해요. 매니아층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SNS 광고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올령보다 화해 앱에서 더 유명한 제품. 선크림 부분 2년 요소 1등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 성분은 밑볼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SPF 50 플러스의 피리 쓰리풀입니다. 밝은 베이지 논나노 무기자차입니다. 발림성이 무거워요. 바른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톤업이 너무 많이 발랐나? 엄청 잘 됐는데? 같은 향을 발랐어요. 자작나무 톤업크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톤이 계속 죽거든요. 두터운 게 느껴지죠? 얇게 바르고 얇게 바르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번에 많이 바르시면 안 되네. 50시간 수분 유지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50시간까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분감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밀폐력 같은 거는 좋긴 해요. 근데 피부가 좀 답답합니다. 텁텁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는 성분 진짜 클린하고 뭐 제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좋은 톤업스턴 크림이 나오다 보니까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전성분에 알로에베라 입집이 들어가요. 식물에 오일 성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성분적으로 나는 좋은 걸 찾고 싶다. 눈 시림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신상템 궁금하셨던 제품들 맞죠? 요즘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에뛰드 순정 딜터 톤업 수정 선크림 공주님 어서 오세요. 기억나요? 들어가면서 얼굴 빨개졌던 극이요. 에뛰드 제품이 제품력이 좋답니다. SPF 50 플러스의 P4 풀입니다. 패키지 색깔 그대로 나오는지 봐봐요. 기가 막히죠? 똑같습니다. 양 조절하기가 편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을 참 보완을 잘해서 나오죠. 묽은 타입 혼합 화차입니다. 발림성 좋고요. 상아빛의 예쁜 컬러감이 되게 가볍고 수분감 있게 유분감 있게 텁텁하게 발리지 않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피부가 예뻐 보이죠? 건강하고 맑아 보이죠. 제가 톤업 선크림에서 가장 찾는 그 느낌 맑음이 살아있는 맑은 상아빛이라서 피부로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요. 톤업은 엄청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톤업은 딱 봤을 때 톤업! 이래야 되는데 톤업은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피부 결과 피부 광이 고정이 되는 느낌 근데 정말 광이 폭발을 하잖아요. 대놓고 광광광한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메이크프렘 같은 경우 광이 랩핑이 씌워지면서 유분감은 사라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분감이 좀 남아있는 스타일이에요. 지성표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이 좀 부담스러운 게 여름엔 좀 산뜻한 사용감을 원하거든요. 요즘에는 광 트렌드가 광 이게 아니라 은은하게 속광이 트렌드다 보니까 트렌디하진 않다라는 느낌? 하지만 피부가 건강하게 예뻐 보인다. 그리고 화장하고 궁합도 괜찮았는데 밀착력이 조금 떨어져요.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밀착력이 떨어지는데 이 제품 바르고 나서 화장하시려면 쿠션 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퍼프 아무거나 두드려주시고 화장하시면 훨씬 미착력이 좋아집니다. 쿨톤이나 식구 이상한테는 아쉬울 수 있어요. 건성인들의 쌩얼 광 톤업 선크림 요즘 올령에서 많이 밀고 있는 올령의 피부 브랜드 바이오 힐포입니다. 임지연 님은 떠오르는데 제품이 막 떠오르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프로바이덤 콜라겐 톤업 선크림 혼합자찬입니다. SPF 50 플러스의 피포풀 오늘 보여드렸던 톤업 선크림 중에 가장 채도가 낮아요. 로지 컬러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겠죠? 발림성 좋네요. 얇게 발리고 수분감 있게 발리는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다고 해서 텁텁하진 않아요. 광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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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네요. 아까 순정 같은 경우는 오일광 같은 느낌이라면 바이올리보는 정말 유분광 크림광 이게 성분이 콜라겐 성분 발효 성분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요. 뺄 상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펩타이드 성분이 정말 고가잖아요. 아주 그냥 용기 있게 꽉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광이 줄어든지 않습니다. 광이 부담스럽거나 유분감이 부담스러우시면 이 제품은 비추예요 근데 악건성에 주름 많고 노화존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크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샵에 갔더니 베이스로 깔아주더라고요 화장이 잘 먹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 그런 제품이었다 바이오일보에서 이런 매력적인 제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리뷰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화잘먹 안티에이징 톤업 선크림 펩타이드를 무진장 써가지고 선크림마저도 안티에이징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영 세일할 때 1 플러스 1 지금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가 가격이 3만 원대인가 그런데 1 플러스 1으로 만 원대에 살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한번 써봐도 괜찮은 정도? 제형하고 색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작나무 국민템인데 케바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메이크프렘 맑고 예쁜 톤업 구달 밀리는 제형 테스트라 무난하게 톤업이 잘 돼요 닥터홀간 조금 도톰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아로슈퍼젤 가볍고 컬러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순정 맑은 상아빛 컬러는 제일 이쁘죠 묽은 느낌이지만 약간 오일리하게 남습니다 바이오힐보 톤이 가장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 마찬가지로 유분감 있게 광있게 발려요 이 중에서 소살림 핏 최애 컬러는 뭐예요? 컬러로만 순정 디레터 톤업 선크림 컬러 진짜 예쁘게 잘 뽑았어요 황배! 라로슈퍼젤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라고 이 제품을 꼽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잘 되면서 톤이 고급스러워요 해곱물 빼고 사실 이런 성분들도 자꾸 깐깐하게 봐서 그런 거지 다 이제 안정기준에 적합한 성분을 넣은 거긴 해요 근데 나는 이 성분하고 안 맞다 하시면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무조건 빨간 거 막 화해 막 부들부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2등 진짜 고민인데 순정하게 피부톤이 맑으면서 상아빛으로 가장 예뻤고 물론 밀착력은 떨어졌고 톤업 기능은 미비했으나 컬러가 다했다 피부가 예뻐 보인다 톤업은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 1등 아 역시 메이크업 프렘 가겠습니다 어우 메이크업 프렘 제품이 여름에 쓰기 딱 좋은 느낌이었고 정말 잘 만든 톤업 서클이며 생각이 들었어요 맑고 밝고 항상 꽃처럼 그 핑크톤의 그 예쁜 복숭아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 피부가 이랬으면 좋겠어 제품들을 찐 리뷰해 보았는데요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서 저와 함께 톤업 선크림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아요 여러분 안녕